이어서 컨티뉴 어디까지 까요? 아 여기였구나 젠장 또 다시 적어놔야 되네 매니저 채팅 그래 최강을 정하기 위해 어리석은 드레버 설레 새끼 드래곤 이겼다 다음은 잠자는 드래곤이 폭식을 드래곤과 싸웠다 결착에 나오지 않게 잠자는 드래곤이 깊은 잠에 들고 폭식의 드래곤은 다시 사람 느끼셨다 잠자는 드래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짱둥이 새끼 드래곤은 잠자는 드래곤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마리의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 오늘 쪽 힘이 부족했는지 언제나 설레어지게 됐다 이건 안 죽었구나 폭식의 드래곤이 사망했다 폭식의 드래곤이 사망했다 사람 먹어서 사망 짱둥이 새끼 드래곤이 쩡둥이 새끼 드래곤 한마리 짱둥이 새끼 드래곤 한마리 짱둥이 새끼 드래곤은 현명한 드래곤에게 흑격당했다 혼자 어쩌지 못하고 사망 잠자는 드래곤이 다시 나왔던 현명한 드래곤과 싸웠다 잠드는 드래곤이 다시 흘뜩이 없었다 밤에 눈뜨는 애들은 없었다 남은 새끼의 드래곤 한 마리에게 슬퍼고픈 남은 새끼의 드래곤이 죽었는다 그런 긴 전쟁 중인 정말 병인 다이원에 드래곤만이 감염된 전혀 지금 보여서요 현명한 드래곤의 병원을 위해 그대로 희인타했다 현명한 드래곤이 죽었는다 성인왕 드래곤이 방으로 사망 저희 하룬님 웃으세요 길이... 아니 글이 너무 길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통치할 드래곤은 잠깐 그러면 어리석은 드래곤이 사망을 한거야 패배가 사망인거야 하룬님 서포터 가입 22번째로 고마워요 어리석은 드래곤이 싸움에 패배했어 잠자는 드래곤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폭식의 드래곤의 사랑은 나라가 사망이라고 하고 짬둥이 사키 드래곤 한 마리가 죽고 잠드는 드래곤이 싸웠지만 눈뜨는 일이 없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인지를 모르겠네 음... 세이브는? 진짜 이거 오랜만에 하는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빡종을 했던걸 기억을 한대 드래곤이... 드래곤이 이게 내 쫓아... 진짜 이게... 폭식의 드래곤인데 어리석은 드래곤이 먼저 죽은거 아닐까? 얼마 안남았다 한 명은 드래곤이 얼마 안남고 죽은거 아닐까? 보이잖아 잠시만요 아... 네... 좀비님... 어서오세요 아... 좀비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좀드님 어서오세요 가장 어리석은다 싸움에 패배했다는게 죽었다는 의미인지를 모르겠네 이게 현명 이게 현명 이게 날면 되잖아 입니다 음... 마지막에 패배했다 일단 이거 옮겨야되요 음... 풋을 먹고... 아... 풋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젤리... 젤리... 젤리인가? 어쨌든... 입벌이 달라붙는 그런... 종류가 얘가 뭐지? 얘가... 폭식 풋이야 풋 아... 로토면 공격이란 것 같다 아... 얘가 현명인가? 로토면 공격이 아니었잖아 음... 얜 일단 제외를 합시다 애플님 어서오세요 그 뭐지? 코스트코 생겨가지고 풋 큰거 사가지고 언니랑 간편해서 먹고 있어요 거의 다 먹어가는데 오리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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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었다 이게 현명 얼마 안 남았었다 이게 현명 애를 뭔지 보자 패배가 죽은거인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전은 드래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스페셋이 드래곤 없이 그 다음에 쌍둥이 새끼들고 한 명이는 새끼딴 혼자 어쩌지도 못하고 얘인지 애인줄 모르겠네 마지막 그럼 얘네 어떡하니 우린 잠으로 잠그는 드래곤 뭐지? 잠그는 드래곤 잠드는 드래곤이 어떤건지를 모르겠다 얘가 현명 얼마 안남았었다 얘가 잠드는 드래곤인가? 그 다음에 나는 새끼 그 다음에 현명을 드래곤 아닌가 또? 이 퀴즈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게임 소리는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뭐지? 이 퀴즈가 굉장히 길어요 드래곤이 죽은 순서대로 해야되는데 좀 애매하게 말을 해서 드래곤은 최강을 정하기 위해 싸웠다 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를 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선은 어리석은 드래곤이 그 싸움이 패배했다 패배가 사망을 했다는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녀석은 협력하는 것을 몰랐다 그 다음에 쌍둥이 새끼 드래곤이 이겼다 다음으로는 잠잠한 드래곤은 폭식이 드래곤과 싸웠다 결척은 나지 않은 채 잠잠한 드래곤은 조금 잠을 들고 폭식이 드래곤은 다시 사람을 먹기 시작했다 쌍둥이 새끼 드래곤은 잠잠한 드래곤을 습격했다 그러나 두 마리의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 어느 쪽이 힘이 부족했는지 언쟁이 서로 헤어지게 됐다 어느 날 폭식이 드래곤은 삶을 내는 거다 수학이라 판단되어 인간에게 사냥당한 걸 말했다 이건 확실히 죽은 거예요? 쌍둥이 새끼 드래곤 한 마리는 현명한 드래곤에게 습격당했다 혼자서는 어쩌지도 못하고 먹혔다 얘도 죽었어요? 잠잠한 드래곤은 다시 보냈다 현명한 드래곤과 싸웠다 그러나 두껍다 심하게 상처이고 결착이 낫지 않게 일시 휴전했다 잠드는 드래곤은 다음에 남은 새끼 드래곤 한 마리는 습하고 분노해 다른 한 마리 먹은 드래곤을 죽이러 갔다 그러나 그 새끼 드래곤도 같은 운명을 참다 라는 말에 드래곤 종군이시죠? 그런 긴 전전정액 중 한 병 발생해 드래곤만의 반 감염되고 감염되지 않는 자에 감염된 자에 생명을 뺏는 불짓병이다 전쟁의 중심에서 상처있고 몰고 덮사진 현명한 드래곤은 병으로 인해 그대로 힘이 다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만화 툭 드래곤은 통채할 드래곤은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게 싸움에서 패배가 죽었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흠 패배가 어쨌든 죽은 거겠죠? 이거 폭식이 이거 잠든 거는 괜찮고 폭식이 드래곤이 먹어서 죽고 새끼 드래곤이 생명한 드래곤이 시켰다는 현재 어쩌지도 못하고 사망 네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더라구요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었는데 한참은 서로 헤어져 두고 온 자신은 만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자 싸움 마지막에 패배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드는 드래곤이 쐈지만 다음에 눈뜨는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눈뜨는 일이 없었다 얘가 현명이고 얜 안 써있고 패스 얼마 안 만들었다 얘가 잠드는 드래곤인데 어 아까 이거를 먼저 했거든요 반대로 해볼까요 현명을 먼저 한 다음에 아냐 새끼 드래곤이 먼저 죽었어 잘못했다 아 망했어 제 지금 생각은 어리석은 그 다음에 폭식 쌍둥이 그 다음에 잠자는 드래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쌍둥이 현명한 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어 아까 했을 때 아까 했을 때 아니었으니까 아 그거 다시 해볼까 그래도 어리석은 먼저 했고 잠자는 드래곤 아니고 폭식 폭식 한 다음에 쌍둥이 드래곤 쌍둥이 떨어뜨려 강제의 괴로우 으악 됐다 이하고 그 다음에 잠드는 드래곤이 다음에 눈 뜯을 수 없었다 잠드는 드래곤이 다시 눈 뜯을 일이 없었다 이거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한 데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얼마 안 남았었다 얼마 안 남았었다 무통이 공격이라면 막았던 것 잠드는 드래곤이 제일 마지막인가 새끼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병으로 사망 잠드는 드래곤 그 다음에 잠드는 드래곤 잠드는 드래곤 아닌가 본데 변화가 없어 흠 변화가 없어 흠 흠 순서가 전부 정답이었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순서가 전부 정답이었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흠 흠 아 비나기나갑니다 안 빈다 틀렸다는 거야 하룡이 힘내세요 고마워 하... 뭘까 이게 지난 화에서도 1시간 정도 헤맸다가 때려쳤거든요 확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쌍둥이 새끼들 쌍둥이 새끼들 그 다음에... 눈이 새끼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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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오른쪽으로 내리고요. 이외에 쫓겨진 자가 폭신가 하신거죠? 폭신 그 다음은 에스 드래곤 말고 보통 공격 없는 드래곤? 그 다음에 애기 왼쪽 그 다음에 얘 다른 동성에는 설명 플레이튼이 동성에만 보이지 않는다. 얘는 회이크 같아요. 응? 가운데도 해야되나? 근데 걔는 설명이 없는데? 하고 이외에 쫓겨진 자 오른쪽 애기 이외에 쫓겨진 자 이외에 쫓겨진 자 이외에 쫓겨진 자 내게 왼쪽 얼마 안나면 드래곤 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헐 역시 존댓놈이라서 그런가? 드래곤에 대해서 대박인데? 헐 드디어 풀었어 잠깐만 감격의 순간을 마법진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지? 어? 뭔가 반짝거리는데? 드래곤의 눈골에서 반짝반짝 물이 빛나고 있다. 텅 빈 병에 그 물을 넣었다. 드래곤의 눈물을 손에 넣었다. 오오.. 드디어 여기서 빠져나곤다. 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와 드디어 했다. 와아아아!! 나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안한지 지금 거의.. 3주 되거나? 아 요 깼어. 아 요 깼다고! 훌쩍. 저기는 들어갈땐 자유인데 나갈때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채팅장 위에 다 뺨삐아거려. 저장을 먼저 하구요. 어디 안있지? 여기.. 여기.. 했었던거 같은데? 좋군. 아우.. 어깨야. 땅땅땅땅 그래 여기서 벚꽃청소를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아이템.. 어.. 땡땅의 기억. 땡땅의 기억. 드래곤의 눈물.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뭐지? 아아.. 여기 알아라 알아라. 여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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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나가. 여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인간이 두고간 물건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 없네요 여긴. 나가. 음.. 여긴 아직도 못가나? 특수한 결계가 찾아있어.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 못가네 아직도.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음.. 어딘가 달라졌을텐데.. 어딘가 달라졌을텐데.. 일단 저장을 하고.. 이게 뭐지? 갔던 덴가? 아 왔던 덴데.. 아 왔던 데네. 흠... 없고... 네 무서운거 안나와요 그냥 얘를 잡아먹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거 빼고는 뭐... 아... 얜가? 하늘을 날 수 없는 우리한테는 지금 집어졌어 흠... 어? 왜 걷지? 걷는데? 어... 고양이 소리가 나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긴가? 아... 느려... 여긴가? 일단 세이브 여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 같은데 뼈아아 어? 설마 아아아아 자살 자살이라니 젠장 어우 느려 빨라졌다 호잇 호잇 어디를 가야되는거니 어... 다 갔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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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어?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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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뼈아 무지개삐 비료를 썼다 오... 자랐어 조금 공기가 탁한 것 같다 바람을 두른 돌을 쓰면 공기가 깨끗할지도 따 바람을 두른 돌을 썼다 오오... 콩나물 그... 그 뭐지? 잭... 잭과 뭐지? 잭과... 그... 뭐지? 동화책 있잖아요 일광이 필요한 것 같다 따뜻한 빛이 빛나고 있다 따뜻한 빛을 썼다 뭐야 달라진게 없어 솟아올러야 되는거 아냐? 물이 필요한것 같다 드래곤의 눈물이면 안맞을 것 같다 썻다 오잉? 이거 지금... 이어진 덩굴이라고 하신 덩굴을 오르면 구름 위로 나갈 수 있겠지 뼈 오 세이브